자 여러분들 아직도 자동차 카메트 작업을 하실 때 아무거나 하시나요?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눈이 금방 맞으시고 중복 투자하지 마세요. 바로 하실게요. 세게!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게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카메트를 작업하실 때 어떤 카메트를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카메트의 종결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런 카메트가 있어? 이러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중국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카메트를 할지 제가 볼 건데요. 오늘은요. 이분들은 유튜버예요. 무려 200만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 차에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세게! 세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유튜버 고길투브입니다. 오늘 제가 자동차 뭐 좋은 거 하러 왔거든요. 좋은 게 뭐예요? 한 번 보실래요? 네.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이거 진흙인데요. 제가 차 타고 흙밭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차에 타면은 이렇게 흙이랑 먼지가 이제 엄청 쌓여요. 그것도 이제 쓰레기가 많은데요. 아 이거는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세게 형님은 그때 세차 한번 하러 가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차 이제 매트가 좀 특이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때? 근데 그게 진짜 저번에 이제 진짜 실제로 세차하는데 당신보다 한 3배는 빨리 했잖아요. 음...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차 모래때문에 먼지 벗는 거 같아가지고 네네. 좀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뒤로 한번 볼게요. 나 여기 있는데... 예, 뒤에 보면은 뭐 비교적 앞에보다는 좀 깔끔한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주실 건데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유꺼. 예. 자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그냥 그 정말로 카멘트를 사랑하고 어 전파하고 싶은 전도사. 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제 유튜브는요. 네. 어 또 이제 이 정말로 카멘트를 좀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간다 간다 간다. 자, SJTV 카피디라고 합니다. 그 정말로 카멘트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자, 카멘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코일매트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카멘트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경지를 벗어난 이제 프리미엄 매트. 제가 이제 이게 촬영하는 이제 취지가 공복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러한 느낌을 좀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분명히 좀 구독자분들께 표출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가 이제 매트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가 이제 인조가죽.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쿠션감을 살리기 위해서 압축 스펀지. 그 다음에 제일 뒤에가 이제 코팅 스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장점이 뭐예요? 타이어가 굴러가면 노면소음이라는 게 많죠. 그거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요. 그니까 방음 효과가 있다. 방음 효과가 있다. 저도 이거 느꼈습니다. 진짜. 두 번째, 생활방수가 돼요. 이 아이들이 뭐 음료수를 엎질리거나 뭐 다 부직포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반 코일매트도 생활방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일매트는 그 부분만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컵홀더에서 훅 흘렀어. 그럼 코일매트가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직포에 발견 털이 붙어 버리면 이 청소기로 빨아들이기가 너무 불편해요. 시트가 올라가면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세게. 자, 이거를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청소하는 건 다 똑같죠? 자, 청소기로 졸라게 빨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데들은 청소하기가 쉽지만 특히나 이런 데들 이 안에 이거 달라붙어 버리면 빨아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코로 계속 흡입하고 있는 거죠.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폐가 안 좋아져, 이게. 아,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일반 매트는 이게 빼기가 힘들어, 이게. 부직포가 통째로 들리거든요. 네네. 이런 부직포는 이게 워낙 갈라붙는 습상이라 이쪽으로 이렇게 빨아드렸는데 이런 사이사이가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아, 안 빨아져요. 이게 지금 다 일어났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유관상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지저분해지죠. 아, 이제 이 매트를 씌워보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매트가 저게. 아, 일단은 여기 청소 빨리 할게요. 네, 빨리 해 주시고 빨리 교환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 청소 전에 죄송한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청소로 완전히 다 빨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깨끗하게. 이 부직포 안에 네. 이게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최대한 청소를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매트를 까는 거예요. 매트 까는데 시트를 다 탈거를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빈틈이 없어야 돼요. 아, 틈이 없어야 된다. 네, 빈틈이 무조건 없어야 되고요. 목적이 전체를 올인원으로 씌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철판이나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부직포가 아예 안 보이는 거네요, 그냥?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체 그냥? 네네. 물도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트를 까는 작업보다 네. 청소를 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청소 이쪽만 한 지금 한 20분 한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게. 지금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굳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일반 청소기로는. 아, 그럼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약품 처리를 해야죠. 약품 처리를 디테일하게. 네, 약품 처리를 해서 지금 이거는 좀 걷어내고 청소한 다음에 올려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카메트를 깔고 나서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시면 이렇게 묵은 때. 묵은 때가 이렇게 무거워서 엄청 악취나 그렇죠. 바이러스 균이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카메트 하나만 깔아도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까면 그냥 차 팔때까지 그냥 깔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도 절약하고 위생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카메트를 걷어내고 구석구석에 찌든 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런 게 있으면요.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 정말 아이들 건강도 해올 수도 있고 쾌적한 운전에 약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자주 세차를 해주시더나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한 카메트 작업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트 자작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건강에 좀 해롭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가 되고 먼지가 안 날리는 이러한 재질의 바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흙먼지를 달고 사랑하는 타도 이렇게 먼지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날리지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장님 이거 그래도 이제 흑 신발 같은 걸 신고 타면은 어느 정도 먼지가 날릴 수가 있잖아요. 날리는데요. 부직포처럼 달라붙질 않죠. 그러면 청소하기도 엄청나게 용이한 건가요? 그렇죠. 그냥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물티슈나 그러면 이거 청소 방법은 그냥 물티슈로 닦는다 이건가?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간편한 거죠. 청소가. 와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 틈새가 그냥 부직포가 없어져 버렸어. 아직 시공 과정이니까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게. 지금 색상이 블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브라운하고 레드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와 브라운 레드. 이게 또 인테리어 효과가 진짜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이건 레드라고 합니다. 레드 이미지인데 레드가 엄청 강렬해 보여요. 약간 이제 포르쉐 인테리어 빨간색으로 하면 엄청나게 이쁘잖아요. 이러한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건가요? 아 이제 여기 위에 이 자리가 이제 코일매트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아 코일매트가 또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트에요 세트. 그러면 여기 매트를 장착을 하면 코일매트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네요. 그냥. 세트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코일매트가 다 장착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 뭐 일반 뭐 소비자분들도 쉽게 장착이 가능한 거죠? 네네네. 이게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 정말 쉽습니다. 강한 5초 정도만 감 잡으면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코일매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일반 코일매트 지금 쓰시는 코일매트 이게 두꺼워요. 보통 일반 코일매트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좋을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무게도 무겁고 이 코일에 한번 이제 박히기 시작하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코일매트는 진짜 안 날아간다고 보면 되고 네네. 요거는 그나마 그것보다 장점을 더 살린 그런 코일매트다. 일반 코일매트에 비해서 이 코일이 감기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감아 놨어요. 그래서 먼지가 오히려 덜 들어갈 뿐더러 우리가 슬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주가 아니라 얘가 주거든요. 주는 이건데 사이드도 훌륭하다. 퀄리티 이빨.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는 인트링 효과가 엄청나요. 지금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시트를 장착하면 이걸 좀 감춰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죠. 이제 보이는 공간이 따로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의 매력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바로 시트 한번 장착하시죠. 세게.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카매트 뭐 카매트에다가 코일매트까지 다 장착이 완료되고 시트까지 다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장착된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코일매트와 자작매트가 다 장착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끝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콘솔박스 밑에 아예 틈새가 없죠. 틈새도 없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정말로 카매트한 디테일이 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로고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치도 달려있고 한데 이게 조잡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엄청 견고하고 요거 코일매트를 낄 때도 여기만 눌러주면 딱 껴주는 느낌으로 다 완성이 다 된건가요 이제? 네 완전 시공이 끝났습니다. 와 근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청소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좀 딱 파트만 놓고 보자면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네네네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거나 그러면 이제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많이 흘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직포가 없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이제.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청소도 용이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반려견들의 털이 너무 심하게 날려요. 이 부직포는 습성 자체가 딱 달라붙는 습성이라서 이 부직포에 한번 붙으면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매트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청소기로 빨아들이시고 물티슈로 한번 닦으시면 끝나거든요. 반려견의 털이나 배변물이 살짝이나 묻게 되면은 엄청 청소하기가 용이하다. 아주 용이하죠. 그럼 장착이 된 거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가 엄청나요. 지금 블랙도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데 추후에 브라운이나 레드가 나오게 되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더 못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시트 색깔하고 이 내장제 색깔에 맞춰서 이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차주가 만족을 해야 되니까 차주가 한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차주 나와주세요. 그 이제 차주분 덩치가 좀 크니까 뒤로 좀 물러나주세요. 앵글이 안 맞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만족합니까? 저는 이제 세차를 잘 안 하거든요. 세차 한번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세차를 하는 게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시죠? 1년에 2, 3번 정도요. 1년에 2, 3번? 1년에 2, 3번 하는데 실내가 너무 들어오면 가끔씩 쉬우긴 하거든요. 그 주유소가 가지고 이제 이거 청소기 한 번씩 돌리는데 먼지가 잘 안 빠져요. 좀 청소하기 편해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업을 하셨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또 이걸 작업하시려고 하면 뭐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PPL 시간 제가 한 7.4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제 영상에 보시면 이 차종별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전국에 대리점들이 다 있어요. 사시는 곳에 가까운 대리점을 연계해 자 이렇게 해서 중북 투자하지 않고 한 번에 진짜 만족도가 높은 카멘트라는 방법 이렇게 토개를 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카멘트인가요? 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여행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가장 분들은 이 차 카멘트 하시면 정말로 청소도 용이하고 위생적으로는 좋고 먼지도 안 날리고 건강에도 정말 좋다는 줄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 카니발의 브라운 색상이 나오면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브라운이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고요. 다음에 그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카멘트 이상한데 돈 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중북 투자 없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게!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게형TV 구독과 좋아요 땅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들 다 같이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카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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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